하이엄! 여러분 운동 끝나고 쌤이 선물 사왔어요. 티타임스. 자스민 있고 얼그레이 클래식 있고 이거는 뭐야? 엘... 더 플라워. 엘 더 플라워? 뭘까? 엘 더 플라워가 뭐예요, 쌤님? 저도 모르겠어요. 차 종료는 잘 모르는데. 어? 잘라네.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요. 여러분 날씨 좋으니까 되게 좋다. 햇빛. 구름인가 미세먼지인가. 맑기는 되게 맑은데. 잘 받았습니다. 살짝 좀 나르네요. 구독자님하고 함께한 콘텐츠를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총 편집본이 4시간짜리여가지고 힘을 내야 돼가지고 지금 순대볶음 시키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순대가 되게 몸에 좋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커피 되게 진하다 뭐야? 케냐랑 다른 거랑 모자라서 두 개 섞어서 했어. 어쩐지. 계속 세지? 뭐 이전부터 다 줄까? 그건 아니야. 내가 케냐를 먹으면 항상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 확실히 케냐는 이렇게 치식한 것 같아. 하지만 또 사장님이 케냐를 또 한 번씩 안 보내주시면 아쉬운? 참 어렵네.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런 거죠. 아시죠? 우리 그런 사이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순대볶음 양념장 깻잎. 잘 먹겠습니다. 들깨가루가 좋아. 맛있을 것 같은데? 만족스러워. 오늘 방송 잘 할 수 있겠어. 슬림둥 스타일. 진짜 순대볶음 옛날에는 슬림둥 안 가면 먹을 데가 없었어. 맞아. 그때는 또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없었어. 그러고보면 지금은 진짜 요식업이 엄청 다양해지고 동네 동네마다 핫한 게 다 들어간 것 같아. 기름이 참 맛있어. 소스도 괜찮네. 여기가 10시까지밖에 안 해. 야식집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입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휴지에 이렇게 했거든요. 가까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슬버랑이 이거 봐. 뭐야? 벌레야? 벌레가 들어간 거야? 응. 와우. 벌레를 먹고 하다가 뭐지? 응? 들깨인 줄 알았어요? 벌레를 입으로 잡았네요. 와우. 대단하네. 거의 뭐 개구리야. 기분이 이상해요. 맛은 안 나요. 치얼스. 하염. 코스알엑스 프로플리스 시너지 토너. 이게 시드니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토너인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프로플리스가 되게 잘 맞아요. 살짝 노르스름. 완전 건성이신 분들은 먹여주는 용도로 써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닥터하는 용도로 쓰면은 그 수분감 많은 토너 단계에서부터 수분을 먹여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토너예요. 이런 수분이 진짜 많은 토너를 잘 써줘야 속 건조가 잘 잡히는데 아주 때 맞춰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리스 앰플. 얘는 좀 피부 타입별로 다르겠지만 에센스가 아니라 앰플이란 말이에요. 더 농축된. 앰플은 앰플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끈적한 앰플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제가 느끼기엔 제형이 앰플과 에센스 사이라고 느껴져서 한 펌프 정도면은 저도 쿠션으로 피부 메이크업하고 나갈 거지만 메이크업할 때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 대신에 얘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앰플이니까. 빌리프의 모이스처라이징 밤. 얘는 이름은 밤인데 밤처럼 딱딱한 꾸덕 아니고 스르륵 잘 풀리는 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수분 유지력도 엄청 좋고 메이크업하기에도 좋고 여기도 터치 꼭! 여러분 제품도 제품이지만 터치도 엄청 중요합니다. 가볍게 메이크업하고 나갈 겁니다. 어제 에스포아 쿠션 방송했는데 이번에 에스포아 쿠션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쇽쇽 치면은 모공도 잘 마가지고 시어바뜨 경찰서 색깔입니다. 112번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워. 가방 챙기고 날씨 아주 좋아요. 시속 40km 구간을 지나서 갑니다. 오늘 구름 진짜 예쁘다. 화이예요. 배 안고파? 어 뭐 그렇게. 사과 한 개 먹었어. 누나. 그러면 우리 어차피 집 근처 들러봐야 되니까. 집 근처 지나가면서 은서 오빠 피업해서 주꾸미를 먹고 가는 건 어때? 현실 TWIN 무더위도 위에 잘 지내셨어요. 네. 무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완성단 완성됩니다. 완성된 거를 주꾸미 주꾸미 언제나 열려있다.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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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오네요. 난 나뭇잎 좋아해. 다 넣어. 단어, 단어. 아니요, 그냥. 많이 먹어야지 하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 네, 안 들어가요. 숨지름. 고기는 진짜 인스턴트의 느낌이 안 나. 맛있어. 원래 진짜 안 나. 추울 때 가을에 먹어야 맛있거든. 아, 그래? 근데 여기 맨날 맛있다. 이 집은 맨날 맛있어.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문도. 들어오세요. 뭐죠? 들어가세요. 이건 지활용통이야? 응, 쓰레기장이에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소파를 못 봤지. 아, 엄마 그거 못 봤나? 못 봤지. 소파. 내가 여기서 무릎을 아장냈어. 그래, 어디서 뛰어넘었어? 이거를 훌쩍 넘었는데, 얘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내가 저기 날라갔어. 아, 이쪽으로? 어. 어이가 없지. 나무가 많네? 응. 어, 이거는. 시계즈거 좋다야. 가짜야. 가짜? 이건 가짜 나무야. 아, 진짜? 응. 진짜 같아. 진짜 좋다야, 이거 있으니까. 응. 가짜 나무야. 오, 나는 좀 이리 통이 큰 거 사고 싶다. 이 밑에 보니까 가짜 같네. 아, 그러면 이 밑에다가 큰 통에다가 얘를 넣지. 그래야지. 이런 거 약간 느낌 있게 하나 통하셔. 이거는 진짜잖아. 오, 이거 좋다. 이거 뭐고 이거? 이건 이름이 푸푸야, 푸푸. 이거 뭐하는 건데? 그냥 멋이야. 의자 겸. 아,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쁘다. 이거 싹이 났다. 네, 싹 나더라고요. 어머, 감성이 통하시네. 거기 어머니 것도 싹 났던데. 이거 수수박 낙이야. 어머, 어머. 뭐야, 이쁘다, 야. 이런 거. 이거, 저거는 좋아하고요. 좋네. 이거? 이거? 와, 진짜 같다, 야. 네, 이거 좋아하고. 구독자님 주시고. 아하, 예쁘다, 이거. 톤이 왜 이리 이쁘. 이거 이렇게 자라놨어, 징그럽게. 오, 징그럽게는 뭘 징그러워. 너무 이쁘다. 죽을라 그랬네, 지금. 어, 얘는 어째 댕기고. 어? 어? 알라, 비틀어졌다. 죽었어. 이거 허브 아이가? 몰라. 엄마가 꽃에 관심이 많네. 아니네. 손정,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염. 커피가 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컵이 아삭이 오세요. 이도 간길이.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